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엣지 방송을 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한반도 복음 방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소연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 이 방송을 세우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엣지 방송 스태프 토요일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엣지 방송 우리 전태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이여 동력자들을 축구하시고 사랑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에 있으신 박남선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는 말씀으로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지시의 말씀 은사를 충만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언론기관 특수 목회와 군소 선교의 사명을 통하여 천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무르익혀 우리 주 함께 욕망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은 방송 기록한 목회를 통하여 한반도 송시 통일부구마 월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역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많이 길러내고 양육하여 하늘께 영광 돌리는 방승으로 풍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우리 박남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팔 때 성령 충만 눈에 충만 말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찬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늘께 영광 돌며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아님께 맡기면서 존경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